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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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한 이런 범인의 경우 시신의 유기장소를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장소를 선택했을 가능성 한세규 영광 몇 살 된 사람이든 진짜 영리할 수 있어요 16살이라든지 13살이라든지 아 저는 학교에서 연구를 했을 때 아 진짜 힘들어요 진짜 아 아 낮게 처음 하셨다는 이야기 아니 형이 무슨 봉이야? 아 그냥 나가서 할 거 같아요 아휴 참 아 야 나가서 병신처럼 경비를 하라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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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러고 있으면 나 어떡해? 내가 아무것도 궁금하잖아. 내가 무슨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그러고 있으면 나 어떡하냐고! 무슨 마음을 즐거운 시즌을 즐거겠어요. 20년 전 신사의 자살 사건을 보사 중인데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니까 나잇대라고 생각하는데 나잇대에 많은데 가야겠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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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도 열람 안 시켰어. 야 너 자꾸 보고 내가 두 분이 있으면 매일이 됐다. 네. 모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